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의 돗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번째. 지난 시간부터 선덕 도자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하고 유, 그 다음에 반을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 시작하겠습니다. 반은 그림에도 나온 것처럼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고요. 완들은 이렇게 깊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의 종류는 꽤 많습니다. 한 9가지 정도 되니까요. 이 정도 이름은 좀 외우고 가시면 영선이 명나라 도자기뿐만 아니라 전 시대를 거쳐서 거의 탑클래스 중에 탑이기 때문에 영선자기의 기형의 이름이나 문양이나 이런 걸 한번 숙지를 해두시면 다른 왕조 때 가서는 상당히 편합니다. 워낙 다양하고 용어들이 좀 복잡해서 말이죠. 자, 그럼 완, 크기가 다르고 형태가 다양하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로 돈시관이라고 해서 돈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영락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받침대 돈자예요. 그러니까 의자 돈자니까 받침대가 여기 있는 거죠. 굽이. 물론 이제 굽이 조금 그래서 다른 기종보다 기형보다 조금 안정감이 있다고 그럴까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벽이 이제 직벽이에요. 직구안처럼. 그래서 여기가 직구안은 그래도 쭉 내려간 반면에는 그래도 완만하게 내려갔는데 그래서 돈시관을 다른 말로 직벽안이라고도 한다. 홍무시계에 이제 상견 자주 보인다는 뜻이죠. 홍무시계에 좀 이제 자주 보였고요. 대신에 이제 문양만 좀 변화가 있는 거죠. 문양은 이제 어떻습니까? 홍무때는 그 유명한 국화문양, 편국화문양, 편국문이 많이 보였고요. 선덕에는 이제 굽이 홍무때보다 조금 높아요. 높고 문양이 이제 이거는 이제 보면은 목단이네요. 목단. 우리말로는 모란이라고 하는데 목단 이제 절지화감은 돈시관입니다. 명칭은. 그리고 이제 그 홍무때는 이제 요런 데 회문이 쫙 돌려 있었어요.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요 밑쪽이나. 하여튼 리뷰하는 지나면 시간을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보면은 요런 거죠. 요거는 이제 직구안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문이 바깥쪽에 안쪽에 구연부에 돌려 있고 밑에 이제 굽이 있는데 뭐 외견상으로 보더라도 아까 선덕거보다는 조금 굽이 좀 얕은 것 같아요. 문양은 뭐 전지, 국화문을 했고요. 구경도 이제 20.3cm, 여기는 27cm. 그래서 선덕이 그 영락대하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좀 크다. 빵이 좀 크다. 어제 영락하고 반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좀 빵이 크다. 좀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돈시관을 한번 봤고요. 돈시관은 이제 위에 그림에,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돈시관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별구안, 외반구안,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벌어질 창자를 써서 창구안, 그렇습니다. 이 창구안, 별구안, 외반구의 특징은 여기 구연부에서 이렇게 조금 바깥으로 외반, 쭉 빠져나간다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반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색칠한 부분처럼 이렇게 밖으로 조금 나간다. 그래서 창구반입니다. 그래서 별구안, 얘는 이제 완이니까 얘는 이제 높이가 낮은 거고 여기는 이제 높이가 좀 깊으니까 이제 완이죠. 그래서 이 별구안과 이제 외반구안, 그래서 그 이름을 선덕 때 이제 조금 다른 이름으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이제 카메라에 있는 것처럼 궁완입니다. 궁완. 그러니까 별구안, 외반구안, 외반완, 그 다음에 창구안. 외반구는 이제 그 형태를 좀 가르치는 말이지 이제 정식 명칭은 그래도 별구안, 창구안, 그 다음에 궁완. 선덕대의 이 스타일을 이제 궁완이라고 부른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구연부가 이제 밖으로 이제 나왔죠? 이렇게 외반을 쭉 했어요. 외반하고 입술이 좀 얇고 약간 절연. 절연이라는 건 이제 입술이 그래도 조금 있는 거죠. 조금 아주 미미하게 평탄화가 된 거죠. 호벽이 깊고 이제 굽이 잘 안 놓으니까 이렇게. 네, 굽이 있습니다. 노태된 곳은 이런 특징들이 이제 다른 완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뭐 한번 외워놓으시면 밑에 다 비슷합니다. 노태라고 하는 건 이제 유약을 바르지 않은 곳을 노태라고 그러는 거죠. 사저라고 합니다. 노태된 곳은 희고 섬세하며 유태 경계선이 이제 귤색을 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다. 귤색을 띈다는 건 뭐 화석홍이 아니고 이제 뭐 액체를 좀 이제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 대만에 있는 대북 고궁박물원 소장의 이제 청화연화용문궁안 이거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타일이 조금 바깥으로 이렇게 좀 벌어졌습니다. 그걸 궁안이라고 합니다. 이 용문을 보면은 어제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파노라마 형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쭉 펼친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뭐 이제 머리 옛날에 하신 분들은 뭐 무수 바른다 그러잖아요. 무수 바르면 이렇게 위주로 삐죽하게 나와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잘 죽지 않아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머리가 뻗쩍 섰다. 선덕 영락대도 좀 그렇지만 선덕은 특히 많이 섰습니다. 아예 섰어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이 이제 5조인데 5조룡, 3조룡도 있습니다만 5조룡이든 4조룡이든 간에 하여튼 발가락의 테두리를 좀 이렇게 이어보면 둥그러운 원형이다. 그러니까 공, 특히 이제 여의주죠. 여의주가 동그라하니까 여의주를 이렇게 감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끔 발가락 저기 발가락 모양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정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덕이라고 해놓고 용문양이 머리가 산발을 했다거나 뭐 그러면 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궁환 여기 거는 아니지만 이제 스타일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스타일이 이제 궁환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뭐지? 별구 아닌 셈이죠. 이렇게 가다가 외바늘에서 쫙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쪽 부분이 약간 미세하게 평평하다. 그래서 절연이 약간 절연이 됐다. 이런 말씀을 이제 거기 책에 인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바깥으로 좀 이렇게 벌어졌다. 외반했다. 이런 스타일을 이제 별구완, 창구완, 특히 이제 선덕되는 이런 스타일을 궁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광섭대고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귤색이 이제 귤색을 띈다라는 게 뭐 이런 이제 그 이제 뭐 화석 이거는 이제 화석홍도 조금 있지만 좀 발라놓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요런 색택이 요런 색택이 이제 귤색을 띈다라는 이제 그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피부를 한번 보시면 이런 피부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뭐 굴똥이라고 이제 사료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피부가 귤피 무늬, 바늘로 콕콕 찔러 놓은 듯한 그런 이제 스타일입니다. 이런 피부를 잘 보시고 하시면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런 스타일은 이제 궁환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저료환이라는 거는 이제 요거를 저료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다시 글자를 썼어요. 다른 책자 도록에서는 이제 합완이라 그럽니다. 합완. 위에 뚜껑하고 얘하고 이제 합쳐서 내려온 거 딱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합쳤다 그래서 완이 이제 두 개가 합친 거죠. 위도 이제 완인 스타일이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밑이 좀 깊이가 좀 있지만 그래서 요런 스타일을 이제 합완 혹은 뭐 여기 표현 책에서 표현한 대로 저료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좀 이제 앞당겨서 보시면 자 입이 벌어지고 이제 복부가 깊고 기벽이 네만하니 하부에 이르러 이제 평평해진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카메라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원의 내전은 미미하게 살짝 바탕이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이제 유두상 젖꼭지 같은 게 여기 이제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고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합완이 저료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나온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국과 뚜껑에 이제 요 뚜껑에 이제 밑에는 그 유약이 안 발라져 있어요. 여기 그 밑에 있는 완하고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고기는 이제 그 노태로 돼 있는데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가지고 고기는 유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노태된 곳에 이제 연한 귤색을 조금 아까 보였던 색택이 띄면서 미세한 철질 반점이 있고 이제 유저 저기 유약을 이제 다른 데는 유약을 발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곡물관 고궁박물원에 이제 여러 점의 청화와 청화에 이제 또 홍치를 한 묘홍 저료완이 있다. 이런 이런 것이 이제 경덕진에서도 출토가 되었는데 상당히 조형이 기형이 좀 새롭고 별격이고 정세품의 가장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책자에도 이제 우리 이제 뒤에 가면 기형 할 때 기형을 그 할 때 다시 나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이제 이런 스타일을 하반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엎어놓은 거고요. 엎어놓은 굽의 상태를 보여드리는 엎어놓은 거고 위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꼭지가 되어있는 거고 이게 완전할 때는 이제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청화 전지 연탁 팔보문 연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꽃을 받침대로 쓰면서 위에 팔보문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뚜껑 위에도 연탁 팔보문이 밑에도 연탁 팔보문이 쫙 돌려있는 상당히 아름다운 명선덕에만 보이는 그런 특이한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꼭 외워놓으셔야 좋습니다. 외워놓으셔야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을 다른 걸 또 하나 보여드리면 그림은 자꾸 봐야지 이제 실력이 드는 겁니다. 요게 이제 도로기인데요. 언제인가요? 2017년에 이제 쏘도비에서 홍콩 쏘도비에서 이제 낙찰이 된 거죠. 얼마에 낙찰이 됐나요? 4,250만원이면은 200을 곱하면 뭐 8,90억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꼭지가 이거죠. 꼭지 같은 게 이제 유두상이 있고요. 여기다시 이제 연탁에 팔보가 얹어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연탁 팔보문 계속 이어졌죠? 그러니까 전지. 전지 연탁 팔보문 합완. 여기는 합완이라고 돼 있죠. 팔보문 혹은 팔길상문 똑같은 얘기입니다. 합완이라고 써있습니다. 저료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작가가 3,500에서 5,500까지의 이제 레인지를 주고 성교가 이거는 이제 낙찰이 됐다는 뜻이죠. 낙찰은 이제 4,256만 8,000 위엔 R&B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밑에 이제 대명 선덕연지라는 이런 이제 그 관지가 아래에도 있고 뚜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타낸 그 도록의 사진입니다.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료와는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앙종시관이 있어요. 앙종시관은 글자 그대로 종처럼 생겨놓았다. 종을 앙, 엎어놓은 것 같이 생긴 완이다. 대북 고공박물원에 이제 청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백유로 돼 있는 거, 재청유로 돼 있는 거, 청유로 돼 있는 여러 점이 있다. 그것도 경덕진 주산에서 출토가 된 거다. 이 앙종시관은 이제 선덕시기에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덕시기에 있는 특이한 기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형태가 이제 종을 엎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름 지어진 겁니다. 구베 노태부는 옅은 줄세. 이제 비슷한 스토리죠. 뭐 발랐거나 발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너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출토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진품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가면은 아무래도 노태의 그 유약을 바르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유약은 갑옷인데 유약을 안 받는 데에서는 이제 철 성분이 이제 뭐 공기라든가 습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만나면 산화가 되면 이제 녹이 슬잖아요. 그런 색깔이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유태 사이에 철질반점, 철수방 같은 게 생기고 이제 철학 같은 게 생기고 유저이다. 다른 데는 그걸 유약을 시유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앙종식관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뇌를 이제 하나.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앙종식관이죠. 이게 이제 영당배라고 하기도 하고 앙종식배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그 술잔 같은 거기 때문에 앙수배처럼 이렇게 딱 맞는 그래서 배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인데 이제 넓은 거죠. 좀 넓으면 이제 이게 앙종식완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엎어놓으면 종 같아요. 딸랑딸랑하는 종. 그래서 영당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이제 영당완 혹은 앙종식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스타일을 이제 한번 상상하시라고 지금 그런 형태가 없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색깔의 이제 그 노태에 살짝 그 귤 색깔이 난다.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한 내용입니다. 글이 그래서 앙종식완을 알아봤고요. 렴구완은 이제 연구는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거 내만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이제 렴구완이 이제 있습니다. 렴구완은 여기 있는 그림이 렴구완이죠. 이런 스타일. 특히 이런 스타일이 선덕시계에 좀 많았다.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덕시계에 좀 많았다. 선덕자기에 비교적 맛. 선덕자기에 비교적 많이 보이는 기형이다. 이라고 이제 거기 쓰여 있습니다. 벌어진 잎이 약간 내만하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사진을 가르치는 거죠. 이 사진. 청화 운영문은 이제 내만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수렴. 렴구완입니다. 렴구완. 수렴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내만한하고 똑같은데 얘는 이제 굽이 좀 특이합니다. 굽이. 굽이 상당히 높죠. 이게 이제 보통 일반들의 기형보다는 굉장히 높고 나중에 보는 이제 고족배나 고조관보다는 좀 짧고 이건 중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쓴 겁니다. 굽이 일반적인 완급보다는 높지만 고조관의 족병이 기 따라서 고조관이니까 높이가 높다는 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병보다는 낮다. 그러니까 굽경도 역시 좀 이렇게 넓어요. 여기 저 게시마 같은 건 이렇게 좀 작지 않습니까? 굽이. 얘는 이제 굽도 좀 넓다. 그래서 심히 보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특이하다. 이런 겁니다. 그냥 그 경매장은 아니고 아무튼 소장가 물건인데 이런 게 이제 몇 점 보이는 걸 이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청화유리용으로 된 게 이제 물론 밑에 관지가 이제 선덕관지가 써서 특이하다고 봤던 건데 얘는 이제 보통 굽 밑에다가 이제 선덕연재 관지를 쓰는데 이 안쪽에 이 내면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그 쌍권을 두르고 그 사이에 이제 쌍곽에다가 여기 대명 선덕연재 육자 해석안을 쓰고 쌍곽을 이제 네모칸을 쳤다 이런 말입니다. 쌍곽이라고 하는 거죠. 유태나 문형매에서 모두 수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양은 조금 아까도 보셨지만 선덕이 이런 문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연꽃이죠. 전지연탁, 받침대탁, 전지연탁 위에는 팔길상문 혹은 팔보문 그런데 이제 이 기형은 뭐 저기 그 렴구안 이렇게 이제 부르면 이제 정확한 명칭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팔보문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문양할 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팔보문의 이름을 전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소라예요. 그래서 법라 이거는 이제 저기 바퀴 길에서 법륜, 법자를 씁니다. 이게 불가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뭐 명칭 그 다음에 설명도 제가 카메라에 담아서 자료화 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PC를 쓰는 건 아니지만 일단 모든 자료, 책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카메라에 찍으면 뭐 제가 PC에다가 쓰는 거나 똑같죠. 뭐 이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와조관, 와조관도 이제 영락 때 할 때 한 거죠. 밑에 굽이 없는 거, 그러니까 족이 누웠다 이런 말이니까 굽이 없다, 이게 평평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두 같다 해서 만두심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까지 드렸고요. 이런 형태는 이제 서아시아, 페르시아 금속기에서 기원했다, 문양도 거기 있는 스타일이다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영락이나 선덕을 하고 나면 다른 이제 왕조할 때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워낙 영선이 너무 양이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영선할 때 조금 이제 내공을 들이시면 그 다음부터 공부가 좀 쉬워집니다. 영락식에 처음 번주했다고 말씀드렸죠? 문양이 거의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직 영락의 와조관만이 구연부 아래에 구연부 아래에 여기 설명을 들면 보통 아랍 문자를 한 줄 써놓았습니다. 대북 고공박물관 소장의 청하 화해문 와조관이 이제 이런 기물의 전형이다라고 하는데 아랍 문자를 쓴 것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입니다. 133페이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요거죠. 요거. 와조관입니다. 만두시만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구연부에 아랍 문자가 아랍 문이 이렇게 쫙 시유같이 쓰여있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하 페르시아문. 페르시아문은 이제 한자로 파사문이라고 합니다. 파사문, 와조관, 명령락.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고마를 써놓은 겁니다. 고마를 써놓은 거고 여기서는 이제 요게 와조관이 되겠습니다. 요게 와조관. 자 이렇게 요게 와조관인데 이제 페르시아문은 없지만 위에 구연부에는 이제 절지문으로 절지화해문으로 쫙 해놓은 거죠. 요런 문양들은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선덕, 대명, 선덕연재 관지가 있습니다. 요런 안내면에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뒷면에서 본 엎어놓은 상태의 연판문이 있고 요게 이제 구반에 대명, 선덕연재라는 육자 해소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와조관까지 알아봤고요. 요 사진들이 이제 다음 뒷장에 나오는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부터 한번 보시면 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꼭 외우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규자라는 거는 해바라기 규자입니다. 해바라기 규자. 이따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요. 해바라기 규자이기 때문에 육판인데 요게 이제 요런 게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규구안입니다. 규구안, 이제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규구안, 왜냐면 구연부가 규화같이 생겼다. 그래서 규구안이고 요게 이제 규구안이죠. 잠깐만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요게 규구안이고요.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조금 능형으로 파였습니다. 요게 규구안이고 아예 그냥 여기 구연부만 조금씩 이렇게 끊어놓은 스타일이고 밑에는 이제 규구안, 구연부가 규구고 밑에는 이제 규화를 닮은 완이다. 그래서 규식완입니다. 얘는 이제 이쪽에 부터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릉을 줬어요. 과릉형으로 이렇게 줬는데 이거를 이제 규식완, 규식완입니다. 요 밑에 건 이제 나중에 게시만 보셨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규식은 규식인데 얘는 완이죠, 형태가. 얘는 이제 필세입니다. 붓을 세탁하는 필세. 그래서 규식세, 이거는 규식완. 얘는 여기 입구만, 구연부만 돼있다. 그래서 규구완. 요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새는 따로 이제 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제 사진에 한꺼번에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요렇게 하면 이제 좀 나오죠. 규식세가 이제 좀 밑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할지, 여기까지 할지.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럼 규식을 이제 조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규... 규구 아닙니다. 해바라기 입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 육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살짝살짝 들어간 부분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입이 외반하고 여섯 개의 규화형을 띄고 굽벽이 경사지고 구반이 평평하다. 그리고 늘 나오는 굽의 노태분은 곱고 희며 옅은 귤색을 띄고 유저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지국화, 모란, 연화, 비파, 복숭아 해당 여지를 그렸기 때문에 문양포치, 포치는 이제 포국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인테리어 같이 이렇게 잘 배치가 잘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배치가 잘 활달하고 전화하다. 전화하다는 것은 이제 중국 책에도 많이 나온 표현인데요. 그냥 우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아하다 이런 뜻을 우아하다는 말을 쓰면서 전화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제 전화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게 우아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청아색은 이제 지푸르게 아름답고 당연하죠. 소마리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형은 이제 우미, 우아하고 아름답다 이런 말이죠. 진중하다는 것은 이제 아주 기형이 탄탄하고 보기가 좋다. 무게감이 있다. 이런 이제 다 좋은 얘기입니다. 9반에는 이제 대명선덕연제 6자 해소관을 썼고요. 대명선덕연제 관지편에서 보시겠지만 거의 다 95% 정도 이상이 다 해소관입니다. 해소라는 것은 이제 전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늘 아는 한자 그대로. 또 이제 이건 녹화심에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옛날 도자기라고 하면서 아, 이거 고방인데 청나라 말기에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관지가 간제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만든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 간제차하고 전, 저기, 어, 가면 생각이 안 나네요. 간제차는 이제 중국에 지금 쓰고 있는 게 간제차죠. 그리고 이제 한자, 우리가 예전에 한자 공부할 때 썼던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깜빡합니다. 그래서 간제차는 1950년도에 이제 중공이 들어섰잖아요, 모택동에. 그때 이제 너무 문맥률이 높으니까 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못 써요. 복잡하잖아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그러니까 약자하고 다른 뜻입니다. 간제차는 새로운 문자예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문맥률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새로운 문자죠. 그걸 이제 간제차라고 그러는데 그 간제차가 이제 고왕이다 하면서 뭐 청말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1950년도 이후에 나와야 될 간제차가 그 관제에 나타난다는 거는 이제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건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하시면 좋습니다. 간제차. 그래서 규식 또 완은 해바라기 형태의 완인데 이제 그 구연부만이 아니고 아까 몸통까지도 이렇게 쭉 고리졌다. 과륭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규식와는 이제 영락식기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밑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10개의 능각, 과륭이 돼 있다. 능각을 이룬다. 그런 말입니다. 태고리도 듣고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규식과는 이제 물레성형을 해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다시 틀에다 넣고 이제 꾹 눌러가지고 이제 옆에 능을 이제 여기 능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얇으면 뭉개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골이 약간 좀 두텁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시마는 워낙 유명한 거고 잘 보셨죠? 지난번에 영락할 때. 직구의 둥근유습에 호베이 있고 굽이 작다. 연심은 이제 오목하게 들어가서 굽바닥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왔다. 그래서 게심. 그래서 하트 모양이다. 그런데 이게 완의 형태가 연방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연의 이제 그 연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자완이라고도 합니다. 연자완이라고도 합니다. 게시마는 영락에서 시작 스타트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기형감 운영은 이제 영선작이 영선 불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저기 말들은 이제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이제 읽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영락됐고와 선덕됐고는 이제 조금 이런 크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이제 차이가 날 뿐이지 진짜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선 불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밥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제 연밥이잖아요. 연밥. 그래서 이 스타일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이게 이제 그 게시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연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으로 이제 시청각으로 보여드렸어요. 다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얘하고 이제 비슷하다. 이런 애들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연방. 그래서 연자완.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외우실 때 아, 게시만은 연자완. 와조관은 만두같이 생겨서 만두심완. 그냥 외우시면 편합니다. 외워놓으시면. 뒤에 가서 따로 또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외워놓으시면. 그래서 오늘은 이 완 아홉 개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선덕대는 좀 가질 수가 좀 있죠. 영락대보다. 그래서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아까 보여드린 이제 규식세는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또 계속 이어집니다. 호, 관, 두, 고족배 이런 거. 그래서 내용들은 많지만 영락대 이미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 편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덕까지 하고 나면은 정말 그 다음부터는 진도 팍팍팍 나갑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